하늘로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 중 대표적으로 새가 있습니다. 3층 전시장에는 조류 중 한반도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조류들이 있습니다. 지금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능식 1941년 경기도 장단에서 서식하였던 크낙새도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남극에서 살고 있는 펭귄, 북한에서 기증한 묻닥도 중요한 표본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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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